손가락으로 나 야유해 너 야유해? 야유해? 야유해지면 땡큐서 덕분에 매길이 야유해 스파일라이순 넘어갔지 음 맛있어 부드럽네 부드럽고 맛있어 너무 부드럽고 아마 내가 먹어본 적 중에 제일 맛있어 있는 것 같아요 매장탕 되게 깨끗해 진짜로 너무 깨끗하고 여기 뭐 양도 있고 곱창도 들어가 있고 배추랑 야채 들어가 있고 나는 약간 안주성으로 먹고 있거든?